반갑습니다. 10월 7일날 23년 시험 본다고 고생했습니다. 제가 지금 와우에도 수품사 런칭을 했습니다. 내년 대비해서 교재는 이렇게 놓습니다. 이 교재에 근거를 해서 1차 2차를 하는데 지금 2차 문제를 기출 10월 07일날 전국에 받죠. 이걸 하겠습니다. 2차는 품질관리와 등급판정실무입니다. 결국은 여기서는 우리가 1차에서 배우지 않은 품질관리실무와 등급판정실무와 그리고 1차의 문제 4과목을 근거를 해가지고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우리 지금 9회 서른 문제는 담박식 순문문제와 서순행 열 문제가 있는데 5개 다섯개 다섯개서 나누어서 6강의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9회는 법령과 유통론이 약 37점이 나왔고요. 이거와 수화구 품질관리 1차에서 많이 배우게 됩니다. 품질관리와 그리고 2차 과목 2과목에서 총 한 65점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뭡니까? 법령과 유통론은 1차와 공통이 되지만 수화구 품질관리는 완전히 공통이 됩니다. 1차에서 배우지 않은 품질관리와 등급판정실무까지 합해가지고 65점이니까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2차는 일단 적기입니다. 적기. 적기. 칸에 적는 거. 적기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본 강의에서 적는 거는 많이 하겠지만 여기서는 간단하게 간단하게 하면서 본 강의에서 하는 걸 보완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1번 문제는 포중고객입니다. 물론 제 기본서에 기본서 1권 있잖아요. 1권. 1권에 와우에도 1권에 1권, 2권 그리고 2차 위주로 설명합니다. 1권에 22페이지와 49페이지 등에 있습니다. 포중고객은 농수산업품질관리법 5조를 근거를 두고 각종 고시가 있습니다. 이 답은 간단합니다. 포장고객과 등급고객입니다. 이걸 어떻게 적을 거냐. 답은 이겁니다. 답만 일단 하고 우리 2차 같은 거는 본 강의에서 하면서 21분부터 적는 걸 연습하겠습니다. 적는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원산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틀린 거. OX입니다. 원산지란 국가, 지역, 해역입니다. 국가 외에 지역, 해역이 들어가는 게 포인트입니다. 보통 우리가 CO, 원산지 증명서는 국가만 들어갑니다. 그런데 여기 원산지법에서는 지역과 해역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수산물 가공품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면 당지는 포수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O입니까? 여기도 O 하기는 힘들겠죠? X겠죠? 왜 X냐? 이게죠. 혼동우루가 있으면 2년 이내에 2회 이상 위반한 자의 5회 이상 단 3억 초과 못하죠. 3억 초과를 못하고 강제금이 아닌 가진금입니다. 가진금. 원산지 포지법 6조의 2회 가진금입니다. 8단계가 있죠. 위반금액을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답은 OOX입니다. 자, 3번입니다. 3번은 역시 원산지법이고 기본서 1권의 149페이지 위주로 보시기 바랍니다. 소속 공무원 K는 원산지 포지를 하지 않은 깔치 업체가 적발했습니다. 적발했는데 이 가태로 외에 많습니다. 이 적발되면 가태로도 바뀌지만 가태로가 포시해야 되는데 안 하면 5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가태로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교육도 받고요. 나중에 또 위반하면 직력 벌금도 됩니다. 그 외에 행정처분을 물어본 겁니다. 행정처분은 9조 1항 1호 2호가 있습니다. 1호 2호의 포시이행 명령 이행 명령과 거래행위 금지입니다. 이 문제는 조금 문제가 좀 있다고 하거든요. 그건 본강에 사겠습니다. 램상사에 대해서 포시이행 명령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거래행위 금지도 합니다. 단 식당 같은 데는 포시, 거래행위 금지를 못하고 이행 명령을 한다 그랬는데 일반 음식점 보다도 집단 급식소라는 말을 쓰는 게 좋을 겁니다. 왜냐하면 학교라든지 대기업 같은 데에 그는 밥을 안 먹고 공부할 수 없잖아요. 근무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일반 음식점이라 이런 말이 이해가 좀 안 갑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본강에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자, 3번 끝나고요. 4번입니다. 어필 후의 사후관리입니다. 네, 드디어 수화구 품질관리, 등급판정실무, 품질관리실무가 나왔죠. 그러면 생사, 그 다음에 해당작용, 그 다음에 회경, 사후경직, 사후강직, 그 다음에 회경, 그 다음에 자기소화, 그 다음에 부패 이렇게 갑니다. 물론 자기소화를 활용하는 것은 바로식품입니다. 바로식품은 젓갈과 식혜, 액젓이 있죠. 액젓, 이걸 가지고 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죽고 나면 산소로 호흡을 못하기 때문에 무산소를 시스템으로 돌아갑니다. 탄수화물에 분해를 하면서 기존에 살아있을 때, 살아있을 때에 활동하는 ATP가 변합니다. ATP가. 그래서 ATP가 변동을 하면서 젖산이 생성됩니다. 젖산이 생성되니까 결국 미생물이 발룩하기 때문에, 미생물이 발룩하기 때문에 결국 부패로 간다. 이게 사후갱직입니다. 사후관리입니다. 그래서 해당작용은 호기적이 아니고 무산소니까 연기적입니다. 연기적, 그러니까 무산소가 틀린 겁니다. 그 다음에 사후갱직은 해당작용 이후에 ATP가 소실되기 때문에, 사후강직이 ATP가 지금 계속 소실되기 때문에 굳어지는 현상을 사후갱직이라고 합니다. 근육이 풀리는 건 해경, 자기 스스로를 분해시키는 걸 자기소화, 부패합니다. 이거 맞습니다. 자기소화에 활용하는 것이 바로 식품이라 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답은 XOO입니다. 나머지는 본 강의에서 하겠습니다. 그 다음 5번입니다. 냉동물입니다. 굉장히 또 어려운 문제로 놓았습니다. 냉동물의 측정방법 기준입니다. 냉동물의 시즌도 판정은, 원래 시즌도 판정은 소화고품질관리나 2차 등급 판정할 때, 갓능검사, 하학적 검사, 그리고 물리적 검사, 그리고 세곤학적 검사로 나온 것입니다. 그중에 냉동물에 대해서는 하학적 검사, 하학적 검사 판정이 있는데, 그 수출용 냉동물에 대해서 검토해보자 이겁니다. 이 K값이나 pH나 TMA, 드리메탈, 아멘이라든지, VBM이라든지 다 하학적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1순위는 되겠죠. 하학적. 그런데 문제는 이 중에서 수출용 냉동물에 대해서는 기준치가 되어 있는 것은 pH입니다. 이겁니다. 결국은 pH는 기준은 6.0입니다. 이게 답입니다. 나머지 자세한 것은 본 강의에서 하겠습니다. 물론 기본성 2근에 와우외드의 287페이지 등에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6번은 다음 문제로 보고 5번까지가 간단해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너무 오래 하다 보니까 힘들지만, 다음 6번부터는 조금 시간을 가지고 15번, 20분 선에서 했습니다. 시작은 간단해 했지만 1번에서 5번까지 일단 마무리를 합니다. 이게 하다 보면 끝이 없거든요. 그런데 여러분은 지금 해야 될 것은 문제는 이 문제를 적더라도 지금 5번 문제만 간단해 해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쫙 되어있지 않아 시험지를 봤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시험지를 봤으면 첫째 문제는 두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들어가면 문 5번 이렇게 적습니다. 그리고 나서 냉동물 이렇게만 적어도 됩니다. 1. 그러면 신선도 판정이란 신선도 판정이란 이렇게 간단해 적고 뭐 이렇게 적을 거 아닙니까? 이게 왜? 그러면 이번에는 답 왜? 답 그러면 1번 pH 측정법 2번 2번 6.0 이게 답이에요. 이렇게만 적고 빠질 거냐? 아니다는 거죠. 이것도 했으면 한 칸 떼웁니다. 여기 떼어가지고 이게 3 그러면은 하학적 선도 판정 그러면은 측정 방법 신선도 측정 방법 나열을 하는 거죠. 간단하게 1번 이것도 쫙 하죠. 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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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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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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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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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번 3번 4번 이렇게 해서 끝 마지막에 뭡니까? 딱 해서 끝 이렇게 적어야 됩니다. 시험장에서는 이렇게 이렇게 해서 1강의를 구해 기출문제 1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